네 어제 검찰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주 전격적인 뉴스였는데요. 검찰이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특별수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검찰발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이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장훈 운영위원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할 때 재수사 필요성을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또 가족협의회 차원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검찰이 여기에 화답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무튼 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게 되면 또 하나 짚어야 되는 문제가 지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조사활동과 수사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건가. 이것도 좀 관심사죠. 그래서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박병우 진상규명 국장을 모셨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런 시각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인터뷰 유튜브로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박병우 국장께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로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국장님. 네. 저도 놀랐습니다. 놀라셨어요. 사진을 전혀 모르셨어요? 전혀 몰랐고요. 어제 발표하기 전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사전 논의가 그럼 특조여고 전혀 없었습니까. 검찰하고 진짜로? 네. 없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가족협의회에서도 재수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검찰이 화답을 했다. 이렇게 일단은 평가를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은 수사를 하고 그러면 특조위원회 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는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성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이 차이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은 진상을 규명하는 가운데서 위법, 범법 사실이 발견되면 처벌을 하도록 저희들은 수사 요청을 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수사 요청, 고발, 특검까지 저희들은 횟수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수사 기관이 또 필요한 부분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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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적으로는 결과 보고서를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가령 저희들이 어떤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그 의제에 대해서 진상 규명, 끝까지 왜 이런 이 아이템에 대해서 왜 이런 사안이 발생했고 결과는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서를 내는 중에 그중에 누군가 위법 사실이 분명하다. 그렇죠. 이랬을 때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했을 때 아마도 저희들 활동 기간 중에는 검찰이나 경찰의 기소, 기소 상황까지는 저희 보고서에는 담을 수는 있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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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의 진상 규명을 하는 과정 중에 위법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사법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법 사항을 중심으로 캐게 돼 있는 거고. 그렇죠. 특조위는 진상 규명이기 때문에 위법이든 아니든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포괄적으로 전부 다 다뤄야 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범위가 특조위에서 하는 게 훨씬 범위가 높다. 그렇죠. 일단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조위가 지금까지 조사해왔던 것 중에서 이거는 위법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특별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넘겨줄 예정입니까? 아직까지는 뭐 전혀 아직 협의가 안 됐고요. 중요한 건 이제 협의 기구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특조위하고 특별수사단 간에.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는 한 해 단초가 마련됐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국가적으로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반민특위가 해방 이후에 있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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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로 전에 있었던 일기 세월호 특조위가 있었고. 그렇죠. 특조위 명칭이 세 번째인데 실제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국가 수사기구하고 공조를 해서 어떤 진실을 밝혀내는 이 과정에 함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네. 처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조해서 총체적인 진실을 밝히는데 사실 정확하게 윈윈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중요한 점 하나를 일단 먼저 도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조위와 수사단 간의 어떤 협의 통로, 협의 기구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럼 이거 특조위 차원에서 검찰이 공식 제안할 계획이 있어요? 아마 조만간 일단 만나기는 할 겁니다. 그래요? 사실 어제 접촉이 있었고요. 어떤 접촉이 있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신다면.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일단 조만간 한 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단장도 이미 정해졌던데 혹시 수사단장과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누신 겁니까? 네. 제가 나눈 건 아니고요. 일단 접촉이 있는 거로. 그렇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까지 쭉 조사를 벌여온 걸 토대로 그러면 지금 검찰이 반드시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공식 의결을 거쳐서 전원이 의결을 거쳐서 수사 요청을 한 게 두 건이 있고요. 이제 조만간에 이번에 발표했던 구조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요청을 할 계획이 있는데. 맥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 이송을 안 해서.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매듭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6개월 됐거든요. 저희들이 DVR이 바꿔치기 됐다라고 수사 요청을 했는데. DVR이 뭡니까? 그때 CCTV. 세월호에 설치된 CCTV의 저장장치인데. 그 저장장치가 2014년 6월 22일을 건진 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이전에 건져서 일단 한번 저장장치를 살펴봤을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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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확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사 요청을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금 최종 배당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이런 상황에 넘어가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크게 재촉을 하거나 내지는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는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게 제대로 좀 되면. 국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맥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기 이송이 안 돼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됐던 한 학생의 경우를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잠깐만. 이 두 가지만 잠깐 짧게 좀 짚을게요. 이런 경우가 20건 이상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정확한 워딩이 필요합니다. 이게 비슷한 케이스라고 아마도 표현이 됐던 건. 이 선내에 들어가서 수습을 해온 그분들 이전에 한 30분 정도는 해상에서 발견된 거죠. 아마도 4월 20일 이후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까지는 선내에 들어가질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습을 못해갖고 그랬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전수조사도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는데 이분들이. 그런데 어떻게 20건 이상이라고는 수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 표현이 왜 그렇게 나왔었겠냐고 추측을 해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사망진단서나 사체 검안서가 사실은 누구에게나 단 한 장 발급이 되는 건데 지금 인경민 학생 같은 경우 이번에 발표된 학생 경우는 3장이에요. 사실 검안서 자체가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이 약간 약간씩 다른 거로 3장이 지금 나와 있고 다른 분들도 2장 최소한 2장 3장 이렇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20건 이상이다. 그렇죠. 아마 그 얘기가 증폭이 돼서. 이것도 그러면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수사 요건으로 수사 요청을 하면 사실은 모두 전수조사가 수사가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 사례가 이제 밝혀진 다음에 국회에서 돼서 해경청장인가요? 해경경기장 국회에 가서 뭐라고 하면 유감을 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유감이죠. 이게 지금 적절한 발언 수위고 해명 수위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유감을 표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요. 그거는 정말 100배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본인의 심장이 어떤 건지 제가 뭐라고 미뤄짐작하기가 어려워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 좀 두 가지를 짓기 위해서 잠깐 그거 여쭤봤고요. 또 검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박한민 님이 유튜브로 왜 세월호 책임자 처벌은 없었는가라는 문자를 주셨는데요. 사실은 책임자는 1, 2, 3 정장 말고는 처벌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부에서 해경 내부 내지는 해수부나 이쪽에서는 내부 감사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은 분들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 대상 자체가 된 적이 없죠. 혹시 많이 이야기했던 이른바 7시간 청와대의 대응 특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 이런 것들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1차 이전에 검찰이 한번 들여다본 거 저희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지금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사 중에 이거는 분명히 위법사실이 있다. 이런 경우는 다 넘기겠죠. 그래요? 네. 그럼 7시간도 지금 특조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진척이 좀 된 게 있습니까? 네. 그건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말씀해 주신다면 진척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전에 나왔던 추측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까지 뭔가 확보된 게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고 확신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총괄적인 진실이 모두가 명명백백에 다 밝혀진다고 보장을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자극한 최선의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당시 어떤 검찰 수사도 있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외압과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도 많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들도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들은 특수단에서 자체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월호에 대해서 국민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당초에 검경합수부가 2014년 검경합수부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내용이 워낙 언론에 많이 알려져서 그 부분이 세월호의 진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검경합수부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지금 같으면 저희들이 해경을 조사하다가 저희들도 놀랄 만큼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해경이 조사의 주체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합동수사가 제대로 찝어서 갈 수 있었겠느냐. 기본적인 한계가 좀 있었죠.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로 조호래 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걸 한번 마지막 질문으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보여주기식 수사로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저희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은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실제로 수사 방향 그리고 과제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언제쯤 만날 건지는 혹시 좀 네. 좌우가 멀지 않은 시간에 만나야죠. 그때 한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특조위의 박병호 진상규명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시상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종배의 시선 스포츠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빈가 이슈의 핵심으로